1, 2, 3 날 울린 남자 날 보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듣고 싶으시다고 하십니까? 제가 좋아하는 하주라 선배님 노래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두 곡이 있으십니까? 요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제 신곡이 나왔어요 금자님 노래 오라보니 신선한 곡에 말고 사랑 탑 이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봐주시고 앵콜 주시면 그때 가서 오라보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님 신곡 사랑 탑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